그렇죠 그렇죠 아 노민호 씨가 먼저 좀 준비한 게 있다고요? 짤막하게 드럼과 기타를 동시에 보여드리고 드럼과 기타를 동시에 보여드리고요? 어떻게? 어떻게 해요? 노민호 씨 준비한 매력 어필 보겠습니다 오 멋있다 자체에 꾸며D 너무 무서워 쾌거라 쾌거라 츄리 4라운드 잘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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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 있다 오 좋다! 오! 대박! 와우! 와우! 이야! 와우! 야, 멋있다. 정말 멋있네. 우와. 진짜 소물모시겠어요.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더 세 250. 그 때 또 놀랐어요. 그런데 노민호 씨는 원조 요색남이라는 소문이 또 있습니다. 심지어 예전 여자친구에게는 닭 한 마리 도시락을 싸준 적이 있다는데. 닭 한 마리 도시락은 뭐예요? 좋아했던 친구가 닭 한 마리를 너무 좋아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먹으러 가니까 항상 이렇게 문자로 닭 한 마리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 닭 한 마리 싸서 이렇게 부랴부랴 가서 줬었는데 본인이 만들어서? 네. 그 이후로 습관이 돼서 계속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요리가 되게 늘었어요.